자 이제 어 첫째 시간에 이어서 보는게 자 부기등기 사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부기등기 사유의 교재 176페이지 이제 봐주세요 자 176페이지 봐주시면은 자 이제 어 이거 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같이 배우는 주제가 주등기 하고 부기등기 이걸 구별하는 주제인데 시험에서 한 문제를 올해는 꼭 준비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부기등기가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인데 자 이제 이거 자 이제 첫째 시간에 정리했던 거 환매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반드시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말소된 걸 다시 살리는 이제 말소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인데 일부를 말소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첫째 시간에 이제 정리했고 세번째 권리변경 등기 하는 때 부기등기로 하는데 주의사항이 권리변경 할 때 아까 전세금액을 1억에서 1억 3천으로 증액하는 걸 권리변경 등기라고 해 그런데 그 권리변경 등기는 그럼 나중에 전세금을 갖다 증액된 1억 3천을 받으려면 2번으로 써주면 안되잖아 1순위로 받으려면 당연히 1번에 덧붙여서 부기등기로 1억 3천을 갖다 기록해야지만이 1억 3천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으니까 권리변경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나는 이유가 만약에 1억 전세금액을 1억 3천으로 증액하는 데 있어서 2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증액할 때는 2순위 저당권자가 허락해주는 때에만 그 증액된 금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순위 저당권자가 허락을 해주지 아니하는 때는 3번 주등기로 증액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에서 이제 잘 출제하니까 그걸 이제 익히는 걸 첫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해나가는 게 자 이제 요거죠 이전 등기 가볼게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아니라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하나면 이제 다 끝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제 가볼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자 이렇게 갑니다 세 가지로 이제 갈 텐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전 등기로 가볼게요 이전 등기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만약에 소유자가 있으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됐고 최초 소유자 등기 되고 접수연을 접수번호 자 최초 소유자 a 이렇게 등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a 가 사망하면은 자 상속이라는 걸 원인으로 이 a의 토지 소유권을 상속 받은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제 바꿔주면 지금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앞에 무엇이 나올 때만 노란 거 부기 등기로 하다로 법에 규정돼 있느냐 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할 때만 부기 등기로 하도록 돼 있대요 그럼 여기는 상속 받았으면 b가 상속 받은 게 a로부터 소유권 상속 받았으니까 법에서 없으니까 이거는 2번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상속 받은 이제 소유자가 상속 이전 등기 하고 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팔았으면은 소유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 앞으로 팔았다면 마찬가지로 이전 된다면은 자 이렇게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거 3번 그러면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전의 다음 번호로 이제 등기를 하도록 법에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현재 소유권자 c라면은 을구라는 데에다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접수연을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전세금 전세기간 생략할게요 전세권자 d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전세권자 d는 누구로부터 전세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 c로부터 전세를 들어왔죠 소유자에게 전세금 주어야 이 땅에 전세 들어올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들어온 거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자로부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갑구에 소유자로부터 을구의 재산권이 들어오는 때는 반드시 주등기입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럼 마찬가지 이제 해보죠 c로부터 c에게 일하는 사람이 저당권자라는 건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c에게 5천만 원 돈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을 받을 5천만 원 빌려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빌려가는 채무자에게 담보 요구하니까 내 땅 담보로 잡힐게 이렇게 이제 담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저당권은 재산권을 담보 잡았는데 을구에 있는 재산권을 담보 잡은 게 아니라 갑구의 소유권을 담보 잡았죠 그러면 힌트 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d라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원리를 보시라는 겁니다 d라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전세 들어왔고 저당 잡았는데 전세 들어왔으면 누구로부터 전세 들어왔느냐 갑구의 소유자로부터 전세 들어왔죠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자로부터 들어왔다 소유자로부터 들어왔다 소유자로부터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주등기로 을구의 2라는 저당권자 소유권 외의 권리인데 이 저당권은 갑구의 소유권을 저당 잡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독립된 등기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라는 것은 지금 전세권 d가 들어왔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기관 중에 전세권을 소유자 상관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f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소유자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전세 들어온 d로부터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버리면 갑구의 c로부터 f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을구에 있는 재산권자로부터 이전을 받으면 이전 받는 을구의 재산권 번호에 부기 번호로 인수를 하여야 나중에 이 사람이 1순위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3번이 아니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할 때는 을구의 재산권 등기 인수받는 번호에 부기 등기로 이렇게 1-1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하셔야 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 으로 하는 권리 등기 이렇게 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전 용어를 지금 제가 서술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무슨 용어인지 풀어 드릴게요 자 이제 2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2라는 사람은 2라는 사람은 지금 갑구의 C의 소유권을 담보 잡았기 때문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저당 잡았다 소유권을 저당 잡았다 소유권을 저당 잡았을 때는 주등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만약에 자 지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로 들어오는데 저당권자로 들어오는데 저당권자가 G라는 사람은 자 이 2라는 저당권자는 소유권을 저당 잡았기 때문에 2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G라는 저당권자는 이번에 자 F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F는 지금 누구냐 하면은 전세권 이전 받았으면 자 이거 이제 치워드려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부기 등기로 하고 설정 등기 안에 전세권자 D는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 C는 전세금을 F한테 빼주고 자 부기 등기로 했으니까 1순위로 전세금을 얘한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종전의 전세 등기 안에 전세권자를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F라는 사람이 G에게 돈을 빌려갖고 5천만 원을 갖다가 돈을 빌려준다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니까 채무자 5천만 원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나 C의 지금 토지에 전세권을 뒤로부터 인수받아서 내가 지금 전세 살고에 있어갖고 전세금을 박아낸 게 있는데 그 전세금을 갖다가 채권자 G에게 담보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라는 사람은 거꾸로 5천만 원 돈을 빌려준 데 대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어떤 재산을 담보로 잡냐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갖다가 저당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G 저당권자는 소유권을 갖다가 저당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겁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럼 지금 G라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라는 용어는 그럼 뭔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이 권리에 관한 등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보다는 법전에 나와있는 이 용어로 그대로 익혀주세요 지문이 사례로 나면 이 용어로는 알 수가 있지만 법률용어로 나면 이 법전에 나와있는 용어로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 용어로 먼저 익혀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라는 거 법률용어가 뭔지 이해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요거는 사례로 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를 목적으로 이제 저당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1 다시 1 다시 1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하실 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 더 정리하는 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자 이 3박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줄기로 하시면 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처분 제한 법률 용어는 가압류라는 거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거 세 가지 처분 제한 법률 용어만 아시면 돼요 세무소에서 하는 압류나 시군구청에서 하는 압류라는 것은 용어는 여러분들이 써야 될 용어는 아니고 법무사 시험에서 필요한 용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처분 제한 용어는 이런 거 압류 가압류 경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압류라는 용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법률 용어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노란 게 법에 규정된 사유지 않습니까 뭐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는 법에서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냐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자 이제 가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가압류 들어가 볼게요 가압류는 자 이제 이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라는 사람에게 시라는 사람에게 지금 아이라는 사람이 자 시에게 5천만 원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5천만 원을 갖다가 갚지를 않으면 채무자가 지금 5천만 원 빌려간 채무자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찾아봤더니 지금 채무자가 땅이 있는 걸 갖다 찾아냈죠 그러면 아이라는 사람은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좀 잡아놓고 싶습니다 왜 가압류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물어보았지 뭐 물어보니까 채무자 채권자 아이는 채무자가 5천만 원을 빌려가는데 5천만 원을 갚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5천만 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경매에 붙여서 경락대금에서 5천만 원 채권을 받아내고자 채무자의 재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싶습니다 그게 가압류 신청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떨어뜨리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촉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가압류 신청에서 채무자의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가면 자 이제 가압류 등기가 배당이 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소유권을 가압류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압류 소유권을 가압류 들어온 거니까 노란 거에 배당이 처분 제한 등기가 안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4번 가압류 접수연을 접수번호 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과 가압류 결정 번호가 여기 이제 매겨지게 했고 가압류 채권액 5천만 원 그리고 처분 금지 내용 가압류 권리자 I 이렇게 등기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 4번으로 했을까 주등기로 했을까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일하는 사람에게도 가압류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를 아니하고 이 지금 누구냐 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땅을 갖다가 담보 잡아놨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게도 가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가압류라는 게 소유자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목적으로 가압류를 들어갈 때는 법에 있지 않습니까 뭐로 하라고 가압류 잡고자 하는 재산권의 번호가 있을 거야 2번 여기에 덧붙여서 가압류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2-1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압류가 들어가고 그러면 2번 저당권에 대한 가압류 이렇게 써지고 접수현을 접수번호 민사지방법원의 결정과 사건 번호가 써지고 가압류 채권액 얼마인지 처분금지 내용 뭘 처분금지하는지 그런데 가압류 권리자 이름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셨으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등기는 그 처분제한하고자 하는 재산권 등기에 반드시 부기등기로 처분제한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이전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 두 번째 소유권을 목적으로 을구에 들어가는 때는 주등기로 들어가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설정등기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등기는 부기등기 처분제한등기 마찬가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부기등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마무리 자 이제 마무리는 자 요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자 특약이 나오면은 다 부기등기입니다 특약 이 글자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럼 특약이 나오면 부기등기라는 것은 특약 나오는 것 자 요고요 자 특약은 권리소멸에 관한 특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가지는 다 법률용어 자 힌트 모르시기엔 힌트 얻으시면 되는데 특약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권리소멸에 관한 특약이나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것도 잘 출제하니까 특약은 그 재산권등기에 반드시 부기등기로 특약 내용을 등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정도가 부기등기로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니까 요정도를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178페이지 이제 지문 마무리 자 하단에 양가로산 부기등기 효력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형광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그대로 형광펜 자 이제 갑니다 자 형광펜 키워드 치셨으면 이에 작업 자 이제 이렇게 자 만약에 2의 1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게 부기등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2의 1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걸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부기등기 순위에는 주등기 순위한다는 것은 요 2번 순위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2번 숫자를 주등기 뒤에 1번을 부기 이렇게 부르는데 2의 1로 권리가 부기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은 2번 순위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걸 법률용으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 키워드 친게 자 같은 부기등기 2의 1 그 다음에 2의 4 같은 2번 안에 부기가 1번 부기 4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은 부기등기 상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뒤에 1번 4번을 부기한 순서지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 갖고 1번 4번 이걸 갖고 순위를 가리도록 돼 있습니다 요걸 법률용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했으면 법률용으로 접근 작업이라 실무하시면 뭐 요런 상관이 없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뒤에 거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 등기한 순서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등기한 순서 이렇게 자 이제 요거까지 익혀주시기 바라고 자 두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 중요해요 형광펜 잡으셔야 돼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직권말소한다 형광펜 주등기 말소 형광펜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형광펜 치시고 자 주등기 말소 형광펜 치셨죠 거기에다 두 글자 쓰세요 신청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거 자 갈게요 자 여기 있다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점검 현재 전세권자 지금 D가 있습니다 전세권 지금 2순위 저당권자 E가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받아서 F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기관이 말로 하면 전세기관이 말로 하면은 소유자 C는 전세금을 갖다가 말소되어 있는 전세권 설정자 지금 말소되어 있는 D에게 빼주겠습니까 이전받은 F에게 빼주겠습니까 F에게 전세금 빼주죠 전세권 이전받아서 이 사람이 나머지 자녀 전세기관 살았으니까 C라는 사람은 지금 F에게 전세금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전세권 소멸 했으니까 말소등기 신청하러 와야죠 그럼 말소등기 할 때 지금 1번이 전세등기고 전세설정등기고 1-1번이 이전받은 전세권자 F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은 1번 말소해야 됩니까 이전받은 전세권 이전등기를 말소 신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묻습니다 완전 실무 얘기로 들어갑니다 전세권 원래 세입자는 D가 들어왔는데 전세 살다가 F한테 넘겨갖고 나머지 자녀기관을 얘가 인쇄해갖고 살아갖고 집주인은 지금 F에게 전세금 빼줬잖아 그래갖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는 1번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야 되는지 이전받은 1-1번에 F의 전세이전등기를 말소 신청해야 되는지 이거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갑니다 1번 이거를 말소 자 전세금 이전받은 F가 있다 하더라도 F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말소등기는 이전등기를 말소 신청해서는 절대 100% 빠꿔왔습니다 무엇을 말소 신청해야 되느냐 1번 D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누구의 협력을 얻어서 말소 신청한다 F의 협력을 얻어서 주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이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거요 자 주등기와 그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딸려 있을 때는 부기등기 말소 신청한 다음에 X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 직권말소 그러면 뭘 말소 신청해야 된다 주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부기등기 말소는 누가 말소 해주도록 돼 있다?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 실무 얘기들입니다 시험에서 이걸 출제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걸 해주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등기 종류는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교재 이제 180페이지 자 이제 다음 주제가 등기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등기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이거요 등기사항 일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빠지라 하면 서러워할 주제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인데 등기사항이라는 주제는 등기일 등기 기록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느냐 그 주제를 갖다가 등기할 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1등기 기록에는 자 무엇을 등기하느냐 첫째 이제 배운 거 첫째 시간에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등기하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 있는데 그걸 법률용으로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렇게 부르고 자 두 번째 갑구 을구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기는 물건에 대해서 생기는 권리 변동이라는 걸 등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등기 후에 어떤 물건 등기할 수 있는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제 봐볼게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를 갖다 1등기 기록할 때는 한필지 토지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겠죠 건물을 등기할 때는 한 개 건물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한 개 건물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을 등기할 때는 집합 건물을 등기할 때는 1동 건물 단위로 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 자 그러면 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일필지 건물 등기할 때는 1개 건물 단위로 등기 표제부에 그 다음에 분양 건축물을 등기할 때는 1동 건물 단위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가시면 되요 그럼 요게 이제 기초 베이스고 여기에 그러면 어떤 토지 어떤 건물 어떤 1동 건물을 갖다 등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법전에는 이제 요거만 제시되어 있고 법전에 하위 규범을 갖다가 등기 예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예규에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구별하는 걸 등기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등기 예규 쪽을 갖다가 출제할 겁니다 자 이제 가보죠 자 등기 예규에서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 180페이지 하단에 하천 나오지 하천의 등기능력 하천의 등기능력 자 그럼 보시면 그 하천에 대해서는 자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놨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등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전의 사건에 대상이 되었던 토지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구규로 소유권이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등기된 토지 또는 비록 등기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개인 소유권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을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놨죠 그럼 결론 뭔 얘기냐 종전의 하천법에는 하천은 구규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개인이 절대 소유하지를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를 시켜놨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천법이 1990년대 이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990년대 이전에는 하천 구규의 원칙에 의해서 하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땅은 개인이 법적으로 절대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하천 국유화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90년대 이후 하천법 전면 개정 이후서부터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지방하천,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간판 붙어있는 토지도 개인이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하천법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된다면 소유권,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공용 제한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용익물권 설정은 법에서 금지하도록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럼 용익물권이 지금 무엇이냐면 교재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안 해놨네 시험은 빠졌네 결론은 자 갈게요 그럼 결국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 전면 개정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가 있지만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공용 제한이라는 건 이건 지방 하천으로 지금 편입된 땅이잖아 그럼 네가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럼 소유하니까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방 하천으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세입자를 드리는 재산권 행사는 소유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게 네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행사는 가능해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행사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걸 시험 문제 결국 시험 문제만 빼먹고 교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메모해 두시기 바라요 이거를 갖다가 용의권 이렇게도 용을 사용하죠 네 가지 권리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용의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를 출제할 겁니다 하천이라는 지문 나오면 하천, 한필치 토지니까 하천도 등기해 주지 그럼 등기해 주니까 소유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한데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방하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공용 제한은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등기 못한다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의권 행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건물 쪽에 등기해 주는 거 불가능한 거 애교들 그거는 교재 여러분들 182페이지로 보세요 18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니은 번에 건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 애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놓고 A번과 B번 있죠? 그걸 묶어 주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묶어서 눈으로 보시는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게 시험 얘기가 아니라 등기 애교에 이런 건축물은 등기해 줄게 이런 건축물은 등기 안 할 거야 등기 애교에서 아예 법에서 애시를 들어 놓은 것도니까 그 애시를 시험 문제에서 내니까 그걸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 쪽 애시를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지붕, 주벽, 그의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유류 저장탱크 나오죠 독립된 정착물로 공작물로서 유류 저장탱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로 나오죠 사일로는 뭐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기름 넣는데 주유소에 구조물 있죠? 구조물, 그 간판 있고 오일뱅크 간판 크게 있고 현대, 현대, 현대가 브랜드가 뭐더라 오일뱅크고 쌍용이 S-O-1 간판 크게 구조물 설치하는 거죠 그게 사일로입니다 공작물로 등기할 수 있고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유리화해 단지 논에 설치해 놓은 유리화해 단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각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조적조, 벽돌 쌓았다는 거지 컨테이너 구조, 슬래브 지붕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는 형광편지에서 잘 인식하셔야 돼요 개방형 축사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이해 그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건축물로 등기해주려면 법적으로는 원래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앤드 외벽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목장에 축사는 의양간 축사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죠 그런데 의양간은 여물주기에서 벽을 설치해 놨다 벽을 뚫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축사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서는 건축물입니까? 법적으로는 건축물의 요건을 못 갖추는 겁니까? 못 갖추죠 지붕, 기둥, 외벽이 있어야 되니까 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개방형 축사는 예외 법률을 제정해야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방형 축사를 독립적으로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방형 축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축사도 외벽은 없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을 따로 제정해 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B번에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을 같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귀찮아도 눈으로 읽는 작업하셔야 되니까 4번 집합건물의 등기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집합건물의 등기능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민법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집합건물의 구성을 아시면 돼요 전유부분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공용부분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공용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요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요거는 자 아파트에 101동에 자 101동에 307호에 할까 아파트 무슨 아파트는 생략할게요 101동에 307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전유부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자 내 아파트 307호 등기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던지시면 돼요 문답법으로 어 내 아파트 307호 등기 띄어지잖아 그러면 307호 등기 되어 있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등기능력이 있다 이렇게 등기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자 구공용 부분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자 여기 현상 하시면 301호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계단도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공동 복도도 있어야 되잖아 거기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307호 전유부분이 존재하게 해서 반드시 같이 건물 물리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을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 절대 등기부에 등기 안 쳐져 있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등기부 띄어보면 엘리베이터 면적이 얼마인지 계단 면적이 얼마인지 복도 면적이 얼마인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이거야 1층에 현관 출입구 열고 좌측에 101호가 있는데 101호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히트니스 시설로 이용하는 거예요 히트니스 시설로 그러면 101호는 원래 지금 307호와 똑같이 분양할 수 있는 데임 분양할 수 없는 데임 분양할 수 있는 데인데 아파트 입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공동시설로 체육시설로 히트니스 시설로 사용하기로 묶어 놓은 부분이라는 거죠 클릭을 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그 다음에 여기도 규약상 공용 부분인가요 관리사무소 그러면 지금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그 아파트 동에 101동에 있다 바깥에 독립된 건물로 있다 그걸 이제 부속건물로 부속건물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100일동안의 101호 히트니스 체육시설은 전유부분으로서 규약상 공용 부분 지금 이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정도의 상식적으로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부분으로서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고 부속건물로서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유부분임 공용부분임 왜 전유부분이면 등기가 쳐지고 공용부분은 등기가 안 쳐지니까 이건 지금 이 원리를 아셔야 이 부분이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요 전유부분은 등기 진달 실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용부분은 등기 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을 아무리 하셔야 여기 시험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칠 수 있다 왜 규약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100위로 뭐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잖아 배당이 전유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규약이 없었다면 그런데 규약을 체결했다는 건 이거 휘트니스로 분양받는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로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성질은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성질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시험회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근데 세 개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유부분은 등기할 수 있음 구조상 공용 등기할 수 없음 규약상 공용 등기할 수 있음 자 그러면 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다면 더 어렵게 해볼까요 근데 이 정도가 시험회에서는 하는 실무에게 드리기 때문에 자 표제부 만들어 주죠 갚구 만들어 주지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 자 부동산 표시 등기 하죠 그 다음에 갚구에 소유권 보존등기 하죠 그런데 이거 규약으로 이제 히트니스로 같이 사용하기로 만들어놨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 해야 돼요 아 히트니스 규약을 폐지하기 전까지 거래가 안 되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 처리해 놔야 돼 그럼 말소하고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상 등기 났죠 그럼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건축물 규약에 해서 거래 못하는 건축물 거래 못하는 건축물 이라는 걸 꼭 표시해야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규약상 공용부분 이라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 이라는 뜻을 어디에 등기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디에 등기한다 표제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구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나면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그 다음에 그걸 뭐 처리한다 말소 왜 이제 이 규약을 없애기 전까지는 이거 아파트 입주한 사람이 히트니스로 사용해야 되니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규약을 폐지시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를 표제부하고 이거는 히트니스 사용하는 거야 규약에서 히트니스 사용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시행사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소유자를 그대로 냅둔다 소유자를 없애버린다 없애 왜 같이 공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보존등기를 말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기록이 뭐가 뭐가 남아있다 표제부와 값구가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하나 더 갑니다 이게 정말 마이너스 자 규약이라는 걸 나중에 폐지하자 그럼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으로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유 부분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나중에 아파트 입장 회의 열어서 규약을 3분의 2동에 열어서 폐지시켰어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풀리는 거예요 공용부분으로 풀리는 거예요 전유 부분으로 풀리죠 그럼 거래가 규약을 폐지하면 거래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규약 폐지하면 거래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그게 독립된 시험 문제로 출제했었어요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소유권 규약을 폐지하면 우리 민법에서 처음 소유권 취득하면 원시 취득 종전에 있는 소유권을 가져와 취득하면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하고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로 해야 돼요 법적으로 실무로 보면 원시 취득은 다시 한 번 보존 등기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 규약을 폐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됨 그렇지 그런데 아니니까 시험 문제 꼭 나는 거 아닙니까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이라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등기를 하도록 특칙을 만들어놨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수 등기 밑에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낫지 독립적으로 승계 취득이라면 이전 등기 해야 될 텐데 이전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 지금 주제들이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개사 공시법령 등기법 시중 출판사의 교재로 오류가 없는 교재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100% 전부 다 오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분만 맹근다 한번 시중 교재 심심하시면 서점에 가서 검증해 보세요 제 얘기는 단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오류가 다 돼 있어요 단 한 권도 시중의 모든 교재가 실무 얘기를 따라갈 수 있는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 무슨 표제분만 돼 있어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분만 돼 있어요 갚구도 있어요 갚구도 있어 그런데 그 갚구에 소유권 보존등기 기록을 말소하는 기록을 갚구에 담고 있어 그리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하고 뭐 뜻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네요 뭐를 등기해 놓은데요 이 건물 표시는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묶어놓은 거야 라는 뜻을 반드시 어디에 등기해요 표제부에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규약을 폐지해 버리면 승계치득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 안 해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이전등기 안 해요 소유권 보존등기 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이해하고 났으면 결론 시험에서 나는 키워드는 꼭 잡으셔야 돼요 규약상 공용법이란 뜻 어디에 따든기 표제부에 규약 폐지하면 승계치득인데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 두 가지라도 꼭 잡아주세요 이런 마지막 심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이쪽 정리하는 건 집합건물 등기치는 건 전유부분 등기할 수 있어 구제상 공용법 등기할 수 없어 규약상 공용법 등기할 수 있어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다섯 개 잡는 거 키워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잡아내면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지금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184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등기부 갑걸구에 몇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그걸 다루는 주제인데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아홉 개인데 여러분들인지 이해하셔야 될 게 등기 권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184페이지 중단의 핵심 체크하고 오른쪽에 185페이지 핵심 체크 있죠 네 오른쪽 185페이지 핵심 체크 그 그림 두 개를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는 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갑니다 자 185페이지 상단의 핵심 체크 그림 하단의 핵심 체크 그림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시험 집중공략 하시면 되고 반드시 나누는 주제니까 자 갑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이해 들어가 볼게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볼게요 두 가지 주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 자 두 번째 주제 똑같아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이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돼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이 있는데 이게 300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에서 지금 동쪽에 요쪽에 80제곱미터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 중 80제곱미터는 한 필지가 300제곱미터 그럼 300제곱미터 중 80제곱미터는 뭐라고 법률용어로 부를 거냐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뭐라 본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 시험심문에 나올 땐 요거를 자 이제 갈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첫 번째 형태는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는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에 지금 요쪽에 80제곱미터에 노란 바운드링 앉혀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번지 필지 땅을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을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노란 것은 지금 여기에다가 노란 것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의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갑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의 공유 부분이라면 전부입니까 공유 지분 1부입니까 갑 을 공유 지분이 합하여 전부라면 갑의 공유 지분 노란 부분 2분의 1 동그라미 차장은 공유 지분 1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하고 용어가 뭐가 다를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정 일부 밑에 것은 부동산의 공유 지분 일부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자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일부에 자 이제 이렇게 가보죠 부동산 일부에 이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가볼게요 자 이제 해보기 우리 이제 같이 해보기 갑이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를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갑의 10번지 필지 땅을 갖다 빌렸으면 여러분들의 권리가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는 네 가지에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땅 주인 갑에게 10번지 필지 땅을 다 받아서 써야 돼요 80제곱미터 부분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다 받아서 써야 돼요 80제곱미터 부분을 빌려 쓸 수 있어요 80제곱미터 부분 빌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자 80제곱미터 부분에 등기할 수 있다는 자 빌려 쓰는 권리를 이 밑에 배당시켜서 여기다 써 적어 나가면 되잖아요 지쳐 버리면 되잖아요 지지천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위쪽으로 이제 의시를 두면 이 네 가지는 여기를 제 생각에는 이어주시는 게 좋아 그럼 나머지는 다 위쪽으로 배당시키면 되니까 그럼 위쪽은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자 갈게요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인데 갑이 소유권을 80제곱미터 부분에 소유권 보존등기 해달라려면 등기 해 죽었어요 안 해 죽었어요 소유권의 객체는 300제곱미터지 80제곱미터가 아니야 그럼 일물일권지에 반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위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땅 300제곱미터 땅 소유권이 300제곱미터 땅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갑에게 천만 원 돈을 받을 게 있다면 채무자가 노량지동 10번지 필지 땅을 갖고 있는 걸 찾아냈죠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가압류의 대상은 300제곱미터가 한 필지 땅이라면 300제곱미터를 가압류 300제곱미터 10번지 필지 토지 중 80제곱미터 부분을 가압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면 80제곱미터를 만약에 가능하게 등기해줬다 가압류를 잡아놨다 그럼 나중에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채무명의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그 판결 받으면 채무자의 땅을 가압류 잡아놓은 땅을 강제 경매 붙여버리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경매 받은 사람 앞으로 300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되는 게 일물일권주인데 8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가압류의 대상도 한 필지가 가압류의 대상이지 한 필지의 일부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가보지 뭐 가백에 여러분들이 300제곱미터 땅을 갖다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으려면 300제곱미터가 저당권의 목적 80제곱미터도 저당권의 목적 300제곱미터가 저당권의 객체지 80제곱미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니까 저당권도 X 위로 배당되는 거지 그럼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원리 이해하셨으면 이외의 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밑에 나와 있는 요거를 꼭 정리하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지 G, G, 전, 임, 암기, 나머지는 다 이쪽이지 여기 거를 갖다 암기하면서 쓰나가는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되지 이거를 제외하고는 300제곱미터 중 80제곱미터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이쪽에 배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쪽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원리만 설명드렸으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가볼게요 밑에 쪽 갈게요 밑에 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량진도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 땅에 대해서 공유 지분의 일부라는 건 80제곱미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자 갈게요 갑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갖다가 변별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갈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것은 자 요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쪽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이 되는 쪽을 정리하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까꾸로 이쪽을 정리해야 돼 안 되는 거 자 갈게요 자 이제 설명드리고 작년 중개사기출 문제 작년은 건물로 나왔다 이제 저는 뭐 토지로 예를 들어 들었지만 건물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자 갑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자 이제 이거요 야 지금 그럼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매년 나는 거 아니야 지지자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매년 출제를 한다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 출제하니 매년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 노량진동 토지에 갑의 공유 지분 2분의 1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갑의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300제곱미터 중 갑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음 지역권 설정할 수 없음 임차권 설정할 수 없음 즉 뭔 얘기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땅 지분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자체를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은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음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꼭 꼭 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가 있어요 자 소유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권은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냐 보존등기 들어보셨죠 그럼 보존등기는 갑 의리 최초 소유자가 둘이라면 갑의 지분만 보존등기 하면은 등기 해 주겠음 안 해 주겠음 안 해 주겠음 등기 해 주겠음 보존등기 안 해 주겠음 아니요 아니예요 안 해 주겠음 일루 빼다 안 해 주겠음 거기다 써놓고 지금 찾아냈네 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자 이거요 토지 소유자 30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갑 의리 아들들 둘이 상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상속받은 갑 의리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 자기 상속받은 목 2분의 1만 상속등기 한다는 건 전원의 지분을 상속등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속분만 상속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분만 상속 지분 등기 신청하잖아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안 받아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면 제가 이제 이해시켜 드렸으면 이해하고 나서면 암기하면 더 빨라져요 이렇게 가라 그랬죠 지 지 갑의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보존등기 상속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공유관계일 때 갑의 지분만 하라 해요 그래서 전원의 지분 의뢰의 지분 것까지 같이 표시해야 등기해준대 같이 표시해야 등기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어디로 가야 등기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갑과 의뢰의 지분 전원 지분을 표시해야 등기해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결을 했지 않습니까 전원 보상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최초 소유자가 공유관계일 때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일 때 한 사람의 상속 지분만 보존등기 상속등기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전원 지분만 전원 지분을 목적으로 보존등기 상속등기 하여야 한다 이거를 꼭 정리하시고 암기할 때는 전원 보상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으네 예 예 아멘